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퇴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ESGGN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의 윤언우입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싸인 척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생산 전 과정을 ICT 기술로 융합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자동화 그리고 현장혁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두 변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그 동행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2016년부터 이 스마트 비즈 엑스포는 개최했고 총 6회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공간과 부스 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촬영을 지원한다든지 해외 바이어와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본인의 제품도 소개할 수 있고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번 스마트 비즈 엑스포에는 95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3천여 개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공장 전담 인력 200명을 구성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이나 온가 절감 그리고 매출 향상 그 다음에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포장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전체 저 일하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방앗간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지금 바꾸는 게 스타트가 된 거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결과가 됐고 정말 행복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신 만만했거든요. 다 바꿨습니다. 참고 정리도 했고요. 라인을 새로 구축을 했고 이거를 한 뭐 천뿌리를 넣고 한 번에 프레스를 누르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시간과 인건비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절감돼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14배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두터까지 가능합니다.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거의 티칭에 가까운 일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지금 한 30% 정도 분량율이 감소를 했고 한 50% 이상 품질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자동으로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자동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다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생각도 못 낸 그런 시스템이 지원을 받아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그 생각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기술이 이 안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끝내주는 기술이죠. 카메라 기술, 합성 기술 이걸 삼성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그래도 저희 중소기업들이 오늘 바이오 매싱도 많이 하고 해외 바이오들과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 샘플도 한번 구매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수출이나 내수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대에는 또 일본 바이오들이 올 겁니다. 아, 일본 바이오가. 저도 엑스포를 개최한 보람이 있네요. 네. 도와주십시오. 기업 입장으로서는 매출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상담하면서 저희 회사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또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렇게 성공하면 정말 오늘 하루가 뿌듯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도와줄 거 뭐가 있습니까? 항상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잘하죠? 우리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평소에 많이 도움 주시고 이제 업체들한테 좋은 정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계속 오래 남으셔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